래퍼 유챔프 씨가 최근 마약 투약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래퍼가 자신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장난이었다라며 사과했습니다. 유챔프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난으로 단 댓글이 이렇게 파장을 낳을 줄 모른 제가 너무 한심하고 통탄스럽다. 본인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며 마약을 하고 자수한 그 장본인이라고 장난을 친 것이 기사화되고 여러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. 앞서 19일 30대 래퍼 A 씨가 용산구 서울지방 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한 것을 자수하려고 한다라고 밝혔고 이에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입건전 조사 중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이후 유챔프 씨는 관련 소식을 전하는 SNS 게시물에 신곡을 내놓고 마약도 안 한다고 해서 자수했다. 좋긴 하더라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.